저는 김기훈 선생입니다. 별도로 소개는 하지 않더라도 알 것입니다. 지금은 2018년 12월 6일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여러분들은 2019학년도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것입니다. 뭐 국어에서 특히 31번 내가 풀어봐도 나는 영어선생이기는 하지만 국어를 잘한다고 자부해왔고 또 영어로 된 글이나 국어로 된 글을 독서를 가장 많이 한다고 자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해마다 언어영부터 시작해서 국어영으로 바뀌고 나서도 문제를 시간을 재해서 풀어보는데 31번은 어떤 호들갑에 편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참 어려웠죠. 그래서 그 여파가 2교시, 3교시 계속 미련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들자마자 물론 이제 가치점을 통해서 수능 당일에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었던 성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대치, 그리고 또 노력을 해왔었던 것에 대한 그런 성과 목표치에 못 미쳐서 이미 결심하기는 했겠지만 특히 어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후에 입시 일정을 다 포기한 채 새롭게 다시 나는 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앤수를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패인 분석입니다. 실패의 원인 얘기하니까 내가 실패한 건가? 너무 이 어휘가 어감이 좀 그렇지 않은가? 왜 이걸 실패라고 규정을 하지? 이 어휘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내적 요인이든 아니면 수능이 어려워서 그랬던 외적 요인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뼈 아프지만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왜 실패를 했을까? 모든 탓을 다 포갑적인 난도의 국어에만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인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그 사람의 퍼스트 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패터슨이라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토론토대 교수를 하고 있는 인생의 열두 가지 법칙이라는 책 영어로는 트랍 라이프 룰즈인가 그런데 거기에 몇 번째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선 자기 방부터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원 또 국어영역 이런 것에 대한 탓으로 돌리는 건 이제 그만두고요. 내적 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페인 분석부터 해야 되겠죠. 국어는 왜 뭐가 문제였는가? 수학은 무엇이 문제였고 또 영어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나는 당연히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에 대한 페인 분석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자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하지 않는가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문장이 조금만 길고 복잡해지면 그냥 어휘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통밥 독해를 하지 않는가? 내용적으로도 이제 지문의 내용 자체의 추상성이 상당히 높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문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피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문에 대한 체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장 단위에 영어 구문 학습에 대한 체계가 부실하게 되면 실전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틀리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 나의 통밥이 정말 통밥이었을 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1차적 원인은 구문 학습에 대한 체계가 영어 전반에 대한 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의하는 특정 교재의 강좌를 들으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패인을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구문을 다시 하세요. 이게 문장 단위의 체계적인 구문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유행처럼 양치기, 봉투모의고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단 구문 학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한 개념 학습이 가능해지고 개념 학습이 되어야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 학습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문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설 익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구문적 실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문풀로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걸 정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해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는 아주 쓴 고언이 될 것입니다.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Good medicine tastes bitter.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조언 또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슬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와 같은 현상이 금년 수능에서 적어도 3개 이상, 5개 이상 이런 지문들에서 나타났다. 이걸 여러분들 영어 울렁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문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올바른 원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니까 대책 세우세요. 구문 학습부터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정답을 일단 표시하고 긴감인가 부정확한 감에 의존하는 감 독해를 하지 않는가 자, 어느 정도 구문적인 해석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지선답 객관식 문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항상 하나죠. 이번에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의가 영어에도 쏟아졌지만 하나도 문제가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문제죠.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가 사실적 이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사실적 이해라는 게 뭘까요? 내용일치라든가 실용문이라든가 도표나 자료해석이라든가 이건 웬만해서 안 틀리죠. 경쟁의 기본 메커니즘은 남들이 안 틀리는 건 나도 안 틀리고 실수도 없이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남들이 틀릴 때 내가 맞춰낼 수 있어야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는 게 경쟁의 가장 기본적 메커니즘 아닐까요? 근데 문장단위에 어느 정도 해석은 되지만 그런 사실적 이해가 아니라 추론적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뭘 바탕으로 해야 될까요? 지문 내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죠. 왜 감히 의존합니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다. 이건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지문 내에 있는 그 단서 결정적 단서를 주목하고 정확하게 그 단서를 찾아내요. 이것 때문에 넌 답이 안 돼. 아주 그럴수한 매력적인 오답을 뿐 너도 안 돼. 탈락. 아, 네가 답이구나. 나머지 선택지? 너도 이러해서 안 돼.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답을 할 수 있어요. 안 틀립니다. 일단 대충 일단 답을 마킹해놓고 그런 다음에 뭐 맞겠지 했는데 결과를 돌이켜보면 결과를 돌이켜보면 맞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많았잖아. 그런데 수능 당일에도 그러한 악습이 반복됐잖아.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구문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하되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잡고 문제풀이의 전략을 잘 채득해서 특히 추론 문제, 경쟁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추론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거기에는 상당한 논리적인 판단력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엄정한 오답 제거 과정과 정답 확신을 통한 마킹의 체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또 역시 한 번 더 한다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N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적표를 받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패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세 번째 패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어휘나 표현과 마주한 모든 사고와 문제풀이 전략이 정지되지 않는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능 전날까지 영어 단어 아무리 열심히 해오도요. 수능 당일에 모르는 어휘 얼마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주석들이 달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영어 선생이 봐도 멈칫하게 되는 이런 어휘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어휘에 대해서 혹은 어휘들이 모여져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걸 딱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건 전체 독해의 이게 중요한 어휘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어휘인데 나한테 대단히 낯설다? 정말 중요한 어휘라면 문맥으로 추론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당위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학습서에는 어휘목록이 제시되어 있고 그 어휘목록을 대충 훑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순간에 어휘목록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만 알았었던 그런 어휘를 아는 어휘라고 착각하고 그냥 넘어와 버릴 수가 있어요. 암기해봐서 알겠지만 암기의 기본 메커니즘은 처음에 잠시 단기 기억 속에 즉 short-term memory 속에 저장됐다가 계속해서 어떤 memory trigger 기억을 자극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지 않으면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아는 듯해서 해결했었던 어휘를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것에다가 두 번째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거나 낯선 어휘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전체 독해에 중요한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무턱대고 다 외우려고 하고 아니면 참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실전 상황에선 여러분 되게 외로워요? 영화 하는데 어휘목록이 주어지도 않고 평소에 어휘목록이 없으면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네이버 사전 검색 기능 아니면 전자사전 되어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단어 찾고 막 그러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 다니고 수능 상황인데 그래서 어휘 중요합니다. 외워야죠. 그러나 동시에 실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미 문제 풀 때에는 모른 단어가 나왔을 때 뭔가를 참조하거나 찾아보거나 하는 과정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연습삼아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볼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 연습삼아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한 못된 버릇이 실전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말려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독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모른 단어 절대로 찾지 말고 순간적으로 실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판단하는 훈련을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됩니다. 1년을 꼬박이 연습을 해야 실전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도에 대한 서랑설례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 최초의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이 10%가 살짝 넘었는데 반토막이 된 거 아니에요? 5.3%? 그럼 내년엔 쉬워지지 않을까?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요. 평가원에서 2018학년도에서 10% 이상의 1등급이 나온 건 난도 조절의 실패라고 규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도를 높인 거죠. 적정 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3%잖아요. 우리가 상대평가했을 때 4% 내외 아니었습니까? 적정 난도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2등급도 엄청나게 양산됐었는데 금년에 2등급의 비율도 확 줄면서 적정 난도입니다. 즉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쉽게 출제해서 다시 2018학년도처럼 변별력을 상실케 하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내년에 수능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단세포적인 암해바적인 사고입니다. 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떠한 난도가 주어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N수를 시작하는 오늘의 목표이자 다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사연이 어쨌든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땐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가슴 아프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공부 다시 시작해서 금년에 이루지 못한 꿈보다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향점 설정하고 그거 반드시 성취해내서 이번에 못 이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손실로 기록될 이 일련이 긴 안목에서는 그것이 수확이었고 이득이 될끔 그렇게 노력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우리가 이러한 피해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뼈아픈 지적을 해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고마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나에게 알려오면 좋겠습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